오뎅 극변 어떻게 자랑 될지 모르겠네요 검은색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? 어. 감정색, 특히 보다 속수저예요? 속수저예요 일부러 녹색이니까 녹색을 5년 때까지 제일 좋아하는 베이커프 박곰탕에 오뎅 만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어, 잘 잘라요. 파이팅! 저희 민사 PD라고 해요. 미지어 스탠티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세요. 아, 아니에요. 오,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시술이 너무 끝내준다. 이렇게 먹은 음식. 원님은 여기 계신 셀? 에너스 백종원입니다. 여기가 정보 프론트랑 직원들이 먹는 급식시라고 하는데 시술이 끝내준다. 안 돼 쓰시겠습니다. 꼭 꺾이팅 남으신가요? 관자돌이 쪽이 좀 쪼이는 것 같긴 해요. 괜찮아요. 이거 바스 아니에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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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혈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야, 이거 재밌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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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진짜 맛인 거예요? 이야, 이게. 머리 한 번 만져도 가발 골라가지고. 이래. 약간, 제가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작아서. 아, 아. 아, 축하드립니다. 녹색 요리사는 합격입니다. 우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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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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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수강 하구제에서 일어나면 나가겠습니다. 자, 둘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